안녕하십니까? 전북권 뉴스입니다.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기나 가스 등 공공요금도 1년 새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에 따르면 7월 전북의 도시가스 요금은 전년 7월 대비 17.5%가 올랐고 지역난방 요금과 전기 요금도 역시 같은 기간 각각 13%와 18.2%가 올랐습니다. 한편 도시가스 요금과 지역난방 요금은 지난 6월에 비해서도 각각 6.4%와 10.3%가 올라 겨울철이 되면 가정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